저희 유빌레테가 자랑하는 최고의 명강사진 중에서도 최고 중에 최고 우리 차영애 교수님이 나오셔서 저도 지휘를 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명강히 해주실 텐데 박수로 한번 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애 교수님 나오십니다. 식사 잘 하셨어요? 제가 유빌레테 세미날 때 항상 리딩 세션만 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강좌를 하나 더 하게 돼서 뭘 할까 하다가 처음에 이 타이틀이 조금 지휘자들한테 어렵지 않겠냐 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스타일의 음악들을 지금 성가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쉽게 하려고는 하겠습니다마는 괜찮죠? 아마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한 시간 동안에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해서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그냥 아프리카 음악 또 스피리처 흑인 영과 또 가스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은 구분을 잘 못하고 그냥 이렇게 막 그냥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세 가지의 음악이 서로 이제 또 영향도 주고 요즘은 조금 이제 혼영돼서 쓰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원래 이제 그 기온을 보면 조금 내용도 좀 다르고 상호 연관성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연주하는 스타일의 좀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음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대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사실은 렌상스의 음악하고 또 그 바르코 시대의 음악하고 그 다음에 뭐 고전시대 낭만시대의 그 음악의 스타일 경향이 다 다르고 그 당시에 행해졌던 그 소위 말하면 퍼포먼스 프랙티스 그 연주 관습이라는 게 있거든요. 또 굉장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주의자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해가 있어야지 바로 그 음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낭만식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메시아는 또 메시아스럽게 또 렌상스 음악할 때는 그 당시에 부르는 어떤 그 연주 관습 그렇게 적용을 해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그 아프리카 스피리츄얼 가스펠도 어느 정도 그 차이나 연주 기법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그 아프리칸 음악의 특징을 몇 가지를 보고 그 연주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프리카 하면 우리가 지리적인 환경 또 아프리카의 문화적인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아프리카 하면 사실 뭐 수십여 개의 50여 개의 그런 국가들이 그 아프리카 지역 안에 있고 그 같은 한 나라 안에서도 또 이렇게 여러 종족들 종족들이 또 있죠. 인종들이 다 다르고 쓰는 언어가 다 다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나라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그 서로 다른 아주 그 굉장히 많은 복잡한 그 연주 음악 전통들이 연주법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조그만 나라지만 그 지방마다의 그 또 문화가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또 정서도 다르고 또 억양 말의 억양도 다르고 전에 그 어느 분인가요 제가 뭐 탤런트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김회장가요 그분이 나왔던 그 왜 제주 배경으로 한 그 드라마 가셨죠 네. 몰라도 돼요. 짜증이 안 나요 중요한 거는 그 드라마에서 굉장히 그 제주도 방언 제주도 언어를 많이 사용했잖아요 근데 우리 잘 못 알아듣잖아요 제주도 오리지널 방언 쓰게 되면 그 언어를 우리가 단어도 잘 이해 못하고 그만큼 그 아프리카 안에서도 이렇게 다 종족마다 언어 억양 다르고 문화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주로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칸 음악 하면 주로 그 사하라 그 이남 지역의 블랙 아프리카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공통점과 특징이라고 하면 주로 이 아프리카 음악은 종교의식 또 제사와 관련되어 있죠 그거는 뭐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주로 음악이라는 게 항상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그 종교가 어떤 종교든지 간에 뭐 불교든지 뭐 기독교든지 다 그 종교에 맞는 그런 제사의식에서 비롯된 음악이 있고 그 다음에 노동 노동을 하면서 그 음악이 필수적으로 또 연관돼서 존재하잖아요 그 뱃노래 같은 거 그렇죠 뱃노래 같은 거 뭐 배를 쥐면서 또 또 이제 고기를 잡으면서 그 뭐 부르는 노래들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 노동을 조금 더 힘드니까 그런 걸 조금 더 이렇게 좀 그 좀 뭐랄까요 좀 그 힘을 좀 덜 들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걸 또 이겨내는 이런 데서 그 노동과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오락들 그 여흥과 관련돼서 또 음악이 자연스럽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우리도 어릴 때 그러면 제가 어릴 때하고 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여기도 연령체가 다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두꺼봐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다오 이런 그 구전에 의한 동요 같은 거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놀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놀이와 관련된 그런 음악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유형의 음악들이 주로 어떤 구전에 의해서 이렇게 좀 전해지는 그런 음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프리카 음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아프리카 음악의 형식은 가장 중요한 것이 call and response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뭐랄까요 주고받는 형식이죠 주고받는 형식 그래서 우리 한국 음악에서도 우리 한국 음악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국 음악에서 중요한 형식입니다 소위 말하면 먹이고 받는 형태의 음악 형식이 우리나라 음악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그 call and response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개 음악이 아프리카 음악은 유절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찬송가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형태의 멜로디가 이렇게 계속 1절 2절 3절 4절에서 반복해서 진행되는 그런 유절 형식 그 다음에 굉장히 반복이 많고요 그래서 짧은 아주 짧은 모티브나 프레이즈가 악절이 굉장히 자주 반복이 되고 언어도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많은 가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짧은 그런 언어들이 자주 반복해서 쓰이는 거죠 우리 쉽게 말하면 그 유아들은 언어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많은 고급스러운 그런 문장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쉽게 말하면 상어 노래인가요? 제목이 상어 노래입니까? 아기 상어예요? 네 그러니까 뭐 아빠 상어 두루뚜뚜뚜뚜뚜뚜뚜뚜들 그런 어떤 단순한 구조의 그런 간단한 언어 가지고 아주 반복을 많이 하면서 쓰는 일종의 그런 음악이 아프리카 음악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런 형태가 있고 또 굉장히 이렇게 좀 지속이 되는 지속적인 선율 라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멜로디가 길게 이어지는 그런 프레이즈를 가진 특징도 있는데 그런 형태의 아프리카 음악들은 나중에 또 이렇게 스피리츌에도 그대로 그렇게 영향을 줘서 또 이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또 스피리츌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형태의 음악의 예를 리듬이 또한 중요한데 아프리카 음악에서 이 리듬은 아까 말했듯이 노동, 일이라든지 오락을 할 때의 놀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놀이를 하면서 이 음악과 춤이 자연스럽게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만 따로 존재하지 않고 그 노래에 맞게 자연스럽게 춤 동작이라든지 몸 동작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고 따라가면서 수반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구조 그러니까 머리 또 어깨라든가 또 팔이라든가 다리 또는 엉덩이 같은 걸 이렇게 좀 많이 써서 그런 우리 신체 구조를 이용한 몸 동작이 노래와 자연스럽게 이렇게 결합이 되는 그런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리듬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즉흥적인 리듬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즉흥적인 리듬에 관한 아프리카 음악은 뒤에 또 이제 재즈라든가 가스펠 또 이런 데도 많이 영향이 주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이 재즈나 우리나라의 그 사물놀이 같은 거는 딱히 뭐 딱 시작해서 뭐 몇 마디까지 노래가 딱 일정하게 정해진 게 아니고요 무한 반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즈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그냥 어떤 멜로디가 어디까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원하면 같은 한 곡 가지고도 5분도 할 수 있고 10분도 할 수 있고 15분도 할 수 있고 저희도 합창단에서 가끔 이제 재즈팀을 부르게 되면 그래서 제가 단단히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 시간 지켜주세요 이분들은 하면서 관중들이 반응하게 되면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거기다 막 그 뭐 즉흥으로 또 뭐 변화시켜주면서 이거는 뭐 그냥 하루 종일 놀 수도 있는 게 그러니까 같은 곡 가지고 끝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 이 절제가 안 되고 굉장히 오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반드시 시간 지켜달라는 그런 약속을 몇 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하게 되는데 또한 타악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타악기가 다른 그 여타의 악기 반주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 타악기를 가지고 굉장히 그걸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향을 리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율 아프리카 음악의 선율의 특징을 보면요 간단하게는 아주 그냥 음 두 개 세 개의 이렇게 아주 그냥 몇 개의 음 가지고도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고 또 칠음계까지 사용되기도 하는데 오음계를 주로 많이 쓰죠 오음계를 그래서 펜타토닉이라고 하죠 펜타토닉 스케일 오음계 뭐 대개 이제 이런 아시아권에도 이렇게 뭐 공산각 치오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다섯 개 음 많이 쓰는데 그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게 서양 음악의 어떤 그 칠음 뭐 팔음 이거보다는 그런 다섯 개 음 가지고 쓰는 그런 펜타토닉 스케일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음조 언어라는 게 있어요 음조 언어 터널 랭귀지인데 이거는 음의 그 음의 그 고죠 음의 높이나 음의 그 길고 작은 이런 장단이 선율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보우라고 하는 그 이보우라고 하는 그 단어의 하나 예를 들면 이 이보우은 언어 워드 단어 워드인데요 이게 이제 오크라고 하는 오크라고 하는 그러니까 두음절인데 두음절이 두 개가 음이 높으면 오크라고 해서 이게 워드라고 하는 뜻을 가지는데 그런데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두 번째 음절이 낮게 되면 첫 번째 음절은 높고 두 번째 음절이 내려가면 이거는 그 히프 우리가 무슨 산더미 또는 뭐 이렇게 집풀 집풀 더미 더미 할 때에 쌓인 것처럼 그런 전혀 다른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언어가 그 음절이 두 개가 높을 때하고 한음절이 낮을 때하고는 전혀 새로운 뜻의 다른 단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음조 음의 높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그 발음할 때의 언어들이 아프리카 언어들은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플로이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유연하게 흐르는 딱딱 자음이 독일어처럼 끝자음이 또 분명하게 이렇게 딱딱딱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이렇게 좀 연결되는 연음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유연하게 연결되는 그런 언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 언어가 굉장히 그 발음도 단순하게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어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발음 중에 하나가 TH 발음 있잖아요 TH 잘하세요? TH 발음? 잘 안 되잖아요 이거 뭐 뻔드기 발음으로 해라 뭐 여기다가 해서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냥 땡큐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프리카 언어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정교하게 하는 게 아니고 TH 같은 거를 그냥 단순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냥 뭐 TH나 그냥 단순한 T나 그러니까 T 이렇게 발음하지 TH 이렇게 안 하죠 그게 그래서 아프리카 곡 같은 거 할 때 그 발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한다고 세련되게 하면 오히려 이거는 아프리카 음악에 안 맞는 그런 분위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화된 그리고 이렇게 발음을 그렇게 탁탁탁탁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흐르듯이 연결하는 유연한 발음으로 하는 것이 아프리카 음악을 연주하는 데에 오히려 적합한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악기가 사람의 소리를 모방해요 토킹 드럼이라고 하는 게 토킹 드럼 드럼인데 마치 언어를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주는 토킹 드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의 리듬이라든가 말이 상승하고 하강하는 그런 것을 말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이거를 그대로 드럼이 모방해서 그 드럼의 그런 다양한 드럼으로 그 음의 높낮이를 갖다가 전달함으로써 마치 드럼을 치지만 그 드럼이 언어를 전달하는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그 토킹 드럼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킹 드럼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뭐 심지어는 그 길게는 뭐 이렇게 무슨 중간에 무슨 아파트가 있거나 뭐 가려진 게 없으니까 굉장히 멀리 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의사소통 수단으로 쓰는데 이게 뭐 길게 갈 때는 뭐 수십 킬로까지 그게 간다 그럽니다 이 토킹 드럼을 통해서 뭐 저쪽에 있는 부족한테 이렇게 언어를 전달한다든가 서로 간에 뭐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이게 이제 노래할 때에 그 노래가 이제 뭐 높낮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드럼이 같이 반주를 하면서 마치 그거를 말하는 것 같이 그 반주를 하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이 아프리카 음악의 음색이라든가 음질을 또 보게 되면 이 아프리카 음악에서는 이게 아까 여타의 그런 반주나 이런 걸 쓰지 않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뭐 그런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의 몸통에서 나오는 그 우리가 빈 공간에서 울려 나오는 사람 자체의 그것이 중요한 그런 음악을 전달하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그 성악적으로 훈련되고 세련된 뭐 뭐 비강을 이용한다든가 뭐 뭐 무슨 뭐랍니까 그 뭐 아주 그 좋은 소리 뭐 이런 소리를 만들어내는 발성적으로 내는 그런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그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소리를 어제 아마 그 잠깐 그 제가 영상 소개한 것 중에 리딩 세션 할 때 한 것 중에 이분들 소리 내는 그냥 그 사람의 소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뿜어져 내면서 이렇게 무슨 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아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소리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는 그런 소리를 아마 여러분들이 느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그 소리가 굉장히 특히 이제 뭐 저음 같은 데서 퍼지 사운드 이렇게 굉장히 흐릿하면서도 이렇게 뭔가 잘 풀려서 울려지는 그런 소리들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버징 막 윙윙 되는 그런 소리 같은 와글와글 되는 그런 소리 같은 것들 사람의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내추럴하면서도 그 울림을 잘 사용하는 발성 이게 아프리카 음악에서의 자연스러운 발성인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음악 하면서 뭐 소리를 통일해라 뭐 어떻게 발성을 해라 이런 거는 사실은 난센스죠 이해되시죠? 사람의 소리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거를 몸에서 이용하는 발성을 이용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그런 합창 사운드 이게 되는 거죠 창법을 보면 우리 아까 이제 몸의 근육을 충분히 이용해서 이 아프리카 음악 할 때는 굉장히 그 열리는 음악 그러니까 몸의 모든 기관 울림이 굉장히 열려 있고 그 다음에 깊은 소리 깊고 그 다음에 리치한 아주 풍부한 풍부한 그러니까 우리 몸의 최대한 울림을 이끌어내서 소리내는 그런 발성들 그 다음에 이제 장식적인 기교들이 있는데 그 장식적인 기교들은 아프리카 음악에서 이제 샤우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글라이딩 이렇게 뭐 끌어내리는 소리들 그 다음에 수핑이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갑자기 탁 급습해오는 그런 소리들 그 다음에 스미어는 이렇게 좀 이렇게 싹 정확한 피치에서 딱 내는 게 아니고 온 피치에서 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이렇게 쓱 끌어올린다 그럴까요 예를 들면 뭐 라틴 음악에서 베사메 무초 같은 거 베사메 베사메 무 이렇게 해서 밑에서 쓱 끌어올리는 것 같은 그런 소리들 그 다음에 뭐 팔세토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또 짐승의 소리 같은 그런 이런 것들이 아프리카 음악에서 쓰여지는 버컬 테크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오늘에 와서 현대적인 아프리카 음악의 그 몇 가지 패턴 유형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출발했지만 그 아프리카 사람들도 이제 그 서양의 음악의 교육을 계속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음악의 교육을 받으면서 또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런 서양적인 서양 음악의 그런 전통이라든가 이런 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변화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아프리카 음악이 존재하게 됐는데 그 첫 번째는 완전히 그 아프리카 원래의 아프리카 음악이 완전히 배제되고 완전히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그냥 서양 음악화 된 이런 아프리카 음악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민 가서 만약에 거기서 이제 뭐 또 2세가 생기고 또 3세가 생기고 그러면 그 3세가 한국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서 다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그 모든 문화가 그냥 거의 미국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말 전혀 할 줄 모르고 그런 유해 완전히 그냥 서양화된 오리지널의 아프리카적인 요소가 완전히 배제된 유형의 아프리카 음악 그게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 그 아프리카의 주제나 요소를 어느 정도는 가져오면서 그 아이디어라든가 거기에 쓰는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 아프리카 음악은 그런 발성도 제가 얘기했고 거기에 무슨 특별한 서양적인 악기가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나 악기 편성 같은 거를 그 서양 음악에서 쓰이는 그거를 자연스럽게 가져오면서 어느 정도 약간 이제 믹스되는 요런 그 아프리카 음악이 존재하는 거죠 그거는 약간 2세대 정도 예를 들면 그러면 그 2세대는 거기서 자라나서 주로 이제 미국화되어 있지만 예를 들면 그런데 집에서 그 부모님하고 계속 한국말도 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가끔 보면 왜 그 2세대가 주로 영어를 쓰면서 중간중간에 우리말 이렇게 섞어서 쓰는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변형화된 아프리카 음악의 유형이 있고 세 번째는 곡의 그 전반에 전체적으로 아프리카적인 요소를 갖다가 많이 쓰게 되면서 이제 가사라든가 악기 정도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서양적인 요소를 조금 그러니까 비중으로 보면 아프리카적인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의 이제 그 융합된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한 1.5세대 정도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완전히 그 오리지널 그 전통적인 아프리카 음악에 기반을 둔 형태의 아프리카 음악 이렇게 아프리카 음악도 그 시대에 따라서 시대가 흘러옴에 따라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세 번째 주로 그 아프리카적인 요소가 대세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서양적인 요소가 약간 곁들여진 그 예를 한번 볼 텐데요 이거는 아프리칸 쌍투스라고 하는 음악입니다 아프리칸 쌍투스인데 이거는 이제 우간다 우간다의 민속 춤 그 부알라 댄스라고 하는 우간다의 민속 춤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탁기도 들어가고 피아노 전자악기 그 다음에 언어적인 그런 억양들 그 다음에 어떤 종교적인 주술적인 효과들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신음소리 또는 한탄소리 이런 게 전부 종합화된 그것을 보여주는 아프리칸 쌍투스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실게요 아프리카 음악처럼 완전히 분위기를 느끼지만 이게 오리지널 전통적인 그런 반주도 사용하지 않고 뭐 그런 아프리카 음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아프리카적인 그런 분위기를 가져가면서 이제 뭐 악기 편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해서 약간의 그런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한 그런 형태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스프리츄 음악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영가의 그 특징이라든가 연주기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스프리츄 음악의 그 기원이나 배경을 보면 1619년에 소위 이제 아프리칸 노예들이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그 노예들의 그 본래의 그 생활과 서양의 그 기독교 문화가 이 결합이 되면서 발생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스프리츄는 그 종교의 어떤 그 구약 특히 구약성교의 여러 가지 그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 민족 지도자들 예를 들면 뭐 모세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뭐 엘리아라든가 이런 어떤 그 성세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자유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갈구하게 되는 그런 음악의 형태들이 스프리츄 음악의 대세를 이루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그 스틸 어웨이 같은 거 잘 아시죠? 스틸 어웨이 스틸 어웨이 스틸 어웨이 스틸 어웨이 투 지저스 이런 배경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막 백인들한테 막 착취를 당하면서 이렇게 막 하루 종일 땡패트에서 고되게 일을 하면서 하다가 이제 약간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자기 같은 그 노예들 중에 자기 어떤 동료 노예들 중에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빠져나가게 탈출할 때 자연스럽게 그 노래를 이렇게 스틸 어웨이 그러니까 하나의 신호를 주는 거죠 지금 탈출할 수 있는 적기다라고 하는 스틸 어웨이 뭐 그런 뜻도 되고 또 하나 스틸 어웨이 투 지저스 우리가 이 생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항상 예수님에게로 가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문화와 자연스럽게 영향이 되는 겁니다 그 딥 리버 같은 것도 보면 딥 리버 이런 것들이 이제 스피처 흑인 영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이 언어 교육을 통해서 기독교 문화와 접속된 그런 노래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언어를 배우는 이제 처음에는 전혀 이제 그 언어를 이해지 못하다가 조금 조금씩 이제 그 언어 교육을 받게 되는데 비록 제한되어 있지만 그 언어를 배우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백인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백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뭐가 그래도 그러니까 알아들어야 뭐고 또 부릴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래서 많이 가르쳐지도 않는 거예요 교육을 많이 받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만 최소한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백인과의 소통을 위해서 또 본인들이 배우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스틸 어웨 같이 탈출을 위한 수단으로서 내가 뭘 알아야 알아야 뭔가 방법도 찾고 그럴 거 아니에요 기회될 때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제한된 언어 교육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오라고 할 때 Come by here Come by here Come by here 그런데 이게 좀 잘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단순화해서 이렇게 알아들으니까 Come by here Come by here Good by here Good by here 이렇게 알아들은 거죠 이리 오랄 때 Good by here Good by here 이리 오라고 하는 뜻이 이렇게 알아들으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당연히 Come by here라는 그 내용의 가사를 이거는 그냥 Good by here 그래서 군바야 말로도 군바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어 이거는 원래는 Come by here야 그러니까 Come by here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그렇게 스프리처를 화된 그런 언어를 가지고 그대로 흑인연가를 불러야 흑인연가다운 또 그런 맛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된 거죠 형식을 보면 역시 아까 아프리카 음악처럼 주고받는 형식들 대부분이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그 And God Time To Die 라고 하는 곡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을 조정해서 가기 때문에 원래는 이런 음악들도 좀 몇 가지 준비했는데 조금 조금 이제 생략해 가면서 시간을 제가 맞추려고 합니다 제가 시간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걸 다 하게 되면 이게 뭐 또 시간이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에 제가 또 조정해 가면서 스스로 그 자체 검열하고 잘라 가면서 어떤 게 끝나는 시간을 제가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새로운 단어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고 변형 선율을 조금 변형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아프리카 음악에서 아프리카 음악 특징 중에 한 부류가 뭐가 있다고요 지속적인 선율 라인이 있다고 그랬죠 특히 그런 곡들은 아주 그 굉장히 슬픈 분위기를 주는 그런 음악의 경우에 그래서 소위 말하면 Solo Song의 경우 그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저 그레이스 이집 유빌라트에서 나온 그레이스 이집의 거기 너 있었는가 Were you there?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때로 이 일로 나는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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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그때 그 떨린다는 말이 무엇을 해요? 트렘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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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납작하게 생각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아까 아프리카 우리 몸에 최대한 울림을 사용해서 트렘블 트렘블 이렇게 하지 트렘블 이렇게 자음을 갖다가 끝에 붙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로 붙여서 우리가 클래식 할 때는 맨 자음을 맨 끝에다 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미리 붙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트렘블 미리 붙이고 마치 우리 몸 자체를 악기화시키는 그런 효과로 were you there? 그거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그레이스 이집에 있는 were you there? were you there? are you there? 아멘 거기까지 듣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곡 할 때 어떤 창법, 발성을 할 것이냐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지금 미국 어디 합창단이 부른 걸 텐데 그러면 어떤 발성을 써야 될까요? 제가 여섯 번째 창법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게 수필철이고 그러면 발성이 가볍고 얇은 발성이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깊고 넓은 발성이겠어요? 그렇죠 거기 나 있었네 이런 발성보다도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야 완전히 다른 발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갈 때는 이렇게 스프리추얼은 창법을 사용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선율, 그 다음에 즉흥연주 즉흥연주 기법도 형식에서 제시할 수 있는 특징이고요 리듬을 보면 역시 그 스피리추얼도 노래와 춤과 결합된 몸을 흔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2박자, 6박자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듬 면에서도 굉장히 활기차고 복리듬적인 새로운 리듬으로 발전을 시키는데 그러한 것에 적합한 예가 바로 굉장히 많이 연주되는 The Battle of Jericho 굉장히 많이 연주하죠 그런 것들이 지금 아주 복리듬적이고 복잡한 리듬의 걸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뒤에 보면 굉장히 고음에서 막 나가는 분 8세톡, 그 고음에서 8세톡 쓰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스프리추얼 음악을 사용할 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율을 보면 서양의 장조를 쓰기도 하면서 아프리카 막에 주로 쓰였던 오음계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분위기를 주는 형태의 그런 화성들 소위 말하면 블루노트 같은 거 그러니까 3음이나 7음에다가 플랫을 붙여가지고 약간 블루적인 그런 분위기를 주는 그 다음에 노트 밴딩 노트 밴딩이라는 거는 소리를 딱 꺾어주는 것 같은 주로 섹스폰 하시는 분들이 하다가 이렇게 딱 꺾어서 내잖아요 그런 밴딩 효과들 그 다음에 슬러링, 글라이딩, 스미어링 아까 말씀드린 스미어링 이런 것들이 창법에서 그러니까 이런 곡 할 때 그걸 뭘 이렇게 소리 꺾지 마라 밑에서 끌어올리지 마라 정확한 빛에서 내라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주의자가 무지한 거죠 이런 효과들을 오히려 적절하게 섞어서 그 맛을 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음색과 음질에서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긴 합니다 이기경 선생님 유빌라트 나온 30집인가요 거기서 놀라운 주의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가지고 쓴 게 있는데 거기 보면 가야금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멜로디가 가면서 밑에 합창단은 이렇게 코드처럼 험험 이렇게 반주 코드 같이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합창이 마치 반주의 울림을 주는 것 같은 허밍, 그 다음에 아카펠라 거기다가 이제 어블리가토 위에 그 고음에서의 화려한 어떤 장식적인 팔세토 이런 것들이 어제 리딩 세션 한 것 중에 이런 적합한 예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몇 분들 자원에서 해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지금은 제목이 뭐였어요? 지금은 엘리아 때처럼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멜로디 계속 가다가 위에서부터 데스칸트 몇 분이 이렇게 해서 해주셨는데 그게 말하자면 그 고음에서 아주 그 팔세토 오블리가토 효과를 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스프리철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곡입니다 생각 안 나시면 다시 가셔서 책 가지고 계실 테니까 지금 엘리아 때처럼 기억나시죠? 적합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실험적인 소리들로 뭐 크라임 뭐 마치 그 외쳐서 그 부르는 소리 그 다음에 홀로스 고함 치듯이 하는 거 그로운 시누마듯이 내는 소리 몬 굉장히 애달게 아주 탄식하는 소리들 이런 효과들이 다 쓰여지는 창법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독창자가 독창자가 이 스프리철이라는가 아프리카 음악에서는 아까 주로 이제 무반주고 그 다음에 독창자가 마이크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스페에서는 마이크 우리가 보통 쓰잖아요 그런데 스프리철에서는 원래는 주로 이렇게 마이크 없이 아까 말했듯이 바디를 사용해서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조금조금시 아까도 원래 아프리카 음악도 제가 네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조금시 변형되어서 쓰이기도 하니까 예를 들면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 중에서 뭐가 있었죠 저기 마이클 잭슨 장례식 때 쓰여졌던 순안 베르순 그날 곧 오리라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솔로들에게 앉아서 부르는 것 중에 솔로 내는 사람들은 마이크 잡고 한 영상이 있을 때에요 그러니까 주로 그 공간이 허락되면 그런 울림이 좋으신 분이 마이크 없이 하면 더 전통에 가깝게 하는 거고 또 필요했다서는 필요하면 그 마이크를 쓰는 것도 허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창법은 아까 조그맣게 언급했던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라운디드 그러니까 둥글게 된 입술을 굉장히 둥글게 만들고 풍부하고 꽉 찬 소리 그래서 소위 뭐라고 하면 피쉬 마우스라고 합니다 피쉬 마우스 뭐예요 붕어가 이렇게 둥글게 해서 둥글게 뽕뽕 할 때는 볶음 볶음 하는 그 느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딥 리버 같은 거 딥 리버 이게 안 맞죠 딥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리고 풍부한 느낌에 아픈데 딥 리버 깊으면서도 풍부하면서도 약간 어두운 어둡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곡 하면서 아 소리 좀 밝게 내세요 뭐 밝게 없으세요 이건 좀 논센스라는 거죠 또 다른 일에서 마일로드 와더 모닝 같은 거 마일로드 와더 모닝 이런 유형의 스피츠를 음악 할 때에 거기서 요구되는 발성의 깊이라든가 특징을 창법을 사용해서 효과를 만들어 내주셔야 되는 거죠 이해 되셨죠 자 가스펠 음악으로 넘어갈게요 아직 저에게는 17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자 가스펠 음악 먼저 그 기원이라든가 성격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19세기 말에 와서 19세기 말에 와서 이제 기독교적인 그 찬송가 그 다음에 이제 흑인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피츠를 음악에다가 기원을 두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 가스펠 음악들이 그런 그 기존의 스피츠를 같은 거를 대신해서 이제 사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대신해서 작곡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런 가스펠을 쓰게 된 동기는 그 목적은 오순절 성령 집회 같은 거 그 다음에 전도 집회 같은 거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스피리츠얼이라는 장르의 이제 음악 형태가 그 흑인연가를 대신하면서 또는 그것과 적절히 이제 혼합되면서 가스펠의 그 장르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역시 형식은 자주 이제 반복이 되고 싱코페이션이 굉장히 많이 쓰이기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리듬 면에서는 흑인연가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흑인연가라든가 재즈적인 요소들이 같이 혼합돼서 리듬이 조금 더 이제 자극적이고 강렬해지는 겁니다 그 하나의 예를 보면요 그 유빌라테스 그 30집에 지금 이제 미국에 가 계시는데 김미선 선생님이 작곡한 곡 중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저희 서울 침묵식에서 옛날에 녹음된 곡인데 그 곡이 있어요 한번 잠깐 보실까요? 한 번을 가보는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가게 이렇게 스미어 창법 같은가 밑에 끌어져요 우리 아이가 우리 주님 어록하신 날 저취가 있네 한 번씩 가르치는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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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등과 깨우는 주 예수와 함께 우리 아이가 이 하틀 루이 위험하고 양한 주의 손에 이를 이용 생명길로 가였네 멈춘 길은 늘 바야 험한 벌칙이라도 주가 이도하는 대로 우리는 주와 함께 하였네 하나의 신 하나의 신 주 예수와 함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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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것인데 주와 함께 하였네 그 다음에 나오는 기법을 잘 보세요 한 벌칙 주와 함께 한 벌칙 주와 함께 한 벌칙 주와 함께 한 벌칙 주와 함께 네, 됐습니다. 처음에 무반주 나올 때의 발성과 그 다음에 템포 빨라져서 가스펠즈기로 노래할 때의 발성의 차이를 조금 들으셨나요? 차이가 좀 있나요? 차이가 많이 없으면 저희가 잘 못한 건데 저는 분명히 이렇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무반주의 아까 말한 아프리칸 전통적인 또는 스피리츄얼의 창법처럼 조금 더 넓고 깊은 소리 한 걸음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가스펠화 됐을 때는 한 걸음씩 이렇게 해서 굉장히 조금 더 색다른 지금 가스펠이니까 창법할 때 제가 얘기했지만 조금 달라진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기법을 말씀드린 것 중에 베이스가 갔다가 그 다음에 테너가 또 같이 조인했다가 넷파트가 또 이렇게 같이 하면서 발전해가는 그게 재즈에도 그렇고 가스펠에 흔히 쓰이는 기법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면 V-A-M-P 뱀핑 뱀핑 뱀핑이라는 것은 누더기를 지금이야 그러진 않지만 옛날에 우리는 양말 같은 것도 그렇고 그냥 떨어지면 거기다 대가지고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그게 뱀핑인데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보면 즉흥적으로 계속 얹어가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임프로바이저션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했는데 이런 가스펠 또는 재즈에서도 이런 효과들이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듬에서 이렇게 좀 리듬적으로 강렬한 혼합된 리듬을 쓰는가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몸 동작 몸 동작 또는 몸을 흔들든다든가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박수가 나온다든가 또는 스톱핑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발을 굴러서 내는 이런 형태의 어떤 동작들 또는 효과들이 전부 가스펠을 막을 때 수반되는 어제 아마 리듬션을 할 때 영상 보면 전체가 같이 움직이면서 클랩하면서 이렇게 연주하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들이 다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음색과 음질을 보면 아까 지금 흔방 말씀드렸다시피 손뼈 또는 무반주로 노래하거나 그런가 하면 이제 가스펠에서는 본격적으로 피아노, 드럼, 하문도르간, 그 다음에 키타, 기타, 전작기 등등을 사용해서 조금 더 이제 가스펠에 소형화된 그 다음에 독창자가 이제 가스펠에서는 본격적으로 마이크를 쓰는 것이 또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언어를 쓰기 시작하는 그 옛날 아까 아프리카 음악 할 때는 제가 굉장히 이렇게 좀 분명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또 유연하면서도 그 다음에 발음도 복잡하게 하지 않고 그냥 단순화시켜서 하는 발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가스펠 할 때는 표준 언어를 영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를 잠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보여드릴 텐데요 하나는 샤우트 글로리라고 하는 샤우트 글로리 많이 또 인기가 있는 곡이죠 곡을 잠깐 먼저 한번 볼까요? 샤우트 글로리 이게 원래 그 뭐 섹스포이 악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중간에 뭐 박수를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기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스펠 음악 같은 거 굉장히 즉흥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연주자가 따라서 얼마든지 이렇게 좀 즉흥적으로 이렇게 좀 기획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가스펠의 어떤 그 특징들 그러니까 뭐 드럼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도 같이 사용하고 색소폰도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어느 부분부터 이렇게 알아서 좀 즉흥적으로 내달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얼마든지 지휘의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스펠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발성적으로도 아까 같이 제가 흑인형 갈 때처럼 깊고 어떤 풀 꽉 차고 리치한 발성이 아니고 아니고 이제 지금 거기 보시면 가스펠의 창법에서 창법에서 보시면 뭐예요? 이제는 반대로 옆으로 퍼지고 스프레드된 그 다음에 아까처럼 그 피시마우스가 아니고 둥근 입술 이렇게 아니고 뭐예요? 스마일링 우리가 웃으면 그냥 옆으로 이렇게 살짝 벌어지면서 그냥 찢어지는 스마일링 립스 그 다음에 브라이트하고 플렉서블한 유연한 소리 이런 것들이 전혀 스피리추얼 음악 할 때의 창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창법에 가스펠 음악에 적용되는 창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차이들을 알고 있어야 스피리추얼 할 때는 거기에 맞는 효과들 창법들 그 다음에 또 가스펠 할 때는 그러니까 where can I go? what can I do?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where can I go? what can I do? I'm really locking down 이렇게 중간중간에 글라이딩 같은 것도 없지만 그렇게 이런 할 때는 그런 스마일링 창법 같은 거를 활용해가지고 가스펠적인 그런 어떤 효과 분위기를 충분히 살리는 그런 연주법이 필요한 거죠 하나 이제 제가 4분 남았기 때문에 하나 더 보는데 이거는 2018년에 제가 찾아보니까 2018년에 제가 분당우리교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교회에서 전성가대가 똑같은 곡을 해줬으면 좋겠다 부활주일에 그래서 제가 어떤 곡을 할까 생각하다가 마침 마침 그 최지은 선생님이 지금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아까 밑에 있을 것 같은데 그 최지은 선생님 작곡한 중에 부활 찬송 할렐루야 라는 곡이 아주 또 이런 그 뭐라 해야 됩니까 그 가스펠적인 또는 또 이런 아프리카적인 요소들 스피리처를 잘 분위기를 내면서 또 즉흥화할 수 있는 그런 곡들 그래서 그날 공교롭게도 세 성가대가 똑같이 했는데 똑같은 곡을 연주법이 조금씩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량권이 지지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뒷부분에 이제 아까 그 팔세토 효과 내는 그런 솔로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삼성부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 명의 솔로들이 차례대로 할 수 있게 했는데 그래서 조금씩 다르지만 제가 강의하는 거니까 제가 삼부성가대 할 때의 찬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할렐루야 축사하셨다 조금 건너뛸 수 있나요? 뒤쪽으로 쭉 조금 건너뛸 수 있나요? 뒤쪽으로 쭉 건너뛸 수 있나요? 할렐루야 축사하셨다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입봉 찬양에 사망과 죄 남겨뜨리고 예수 구할 승리하셨다 조금만 더 뒤로 조금만 더 뒤로 주 예수 구원하시오 승천하사 다시 오시리 주 영광 온 세계 위에 영광 중에 입하시리라 주 예수 구원하시오 승천하사 다시 오시리 주 영광 온 세계 위에 영광 중에 입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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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곡들 부활주일에 해보신 분들 많이 있나요? 네, 좋은 곡을 아직도 안 하셨다고요? 너무 멋지죠? 네 결론 내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마다 연주 기법, 연주 관습이 다르고 장르별로 이런 음악 특징들이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런 차이들을 이해하고 알고 거기에 맞게 적용해서 가르칠 수 있으면 훨씬 더 찬양대의 수준이 높아질 뿐 아니라 다양한 음악의 그런 특징들을 우리 교인들이 같이 공감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휘자가 얼마만큼 알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성가대가 수준이 내가 배우지 않고 이 정도 상태에 있으면 절대 찬양대가 그 이상의 수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이 시간에 와 있는 분들하고 그나마도 여기 오지 않고 하는 분들하고 이미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자들이 전혀 공부하지 않고 모르고 성가대를 20년, 30년 한성가돼서 그건 죄악입니다 빨리 비켜놔줘요 훨씬 좋은 지휘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본인이 공부 안 하고 연구 안 할 것 같으면 더 이상 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많이 배우시고 연구하시고 해서 좋은 찬양대 수준을 올려주는 그러면서 더 은혜로운 찬양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그런 찬양대 지휘자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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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